저거도 말이야 길이 길이 안조네 블리트 잡을 수 있을까 망함 유령 신경독 유령 신경독 감 gri 아이스크림 단투 예비 교살 근데 어차피 앞에 블리트한테 죽고 끝날 것 같은데 영원한 고통, 물음표 카드, 발돌림 벼리탄 라가블린, 힙라가블린 이런 거면 좀 가능성 있나 라가블린 나오면 왜 파워가 다 밑에 숨어있을까 와 씨 미친 유령 그냥 먹을 걸 그랬나 이러다가 더 안좋은 기회에 유령 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럴 때가 더 안좋은 기회에 이끌어요 이럴 때가 더 안좋은 기회에 이끌어요 이럴 때가 더 안좋은 기회에 이끌어요 카드가 나와도 이렇게 나오냐 발돌림 가스 신경독 신경독이 두장이라 이럴 때가 더 안좋은 기회에 이끌어요 카드가 나왓 신경독은 친화에 이끌어요 신경독이 어깨가 pontarbeit 그리고 안좋은 기회에 이끌어요 카드가 나왓 없않고 신경독 god 신경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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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수도 있죠? 잘 모르겠네요 폭주신경도 코스트 유물을 꼭 먹고 싶은데 3개 다 코스트긴 하네 아이스크림이라 코스트 유물은 꼭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엘리트를 가자 제 제비 발놀림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귀집이 맹독도 있네 실과 바늘 하하 아니다 유독 사지 말자 어차피 물음표 카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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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매불 폭촉이다 폭촉 유독가스 전략가 연금 소주연금 흐리트 모래시계 펜터그래프 고거뻑 복복성 이게 하나로 묶이네 대통합 대통합 권전 승 지 지민 멈춤 승 비 승 승 승 승 승 승 승 뭘 써야되지? 퀴즈 삐임마 이거 빨리 좀 나오지 그릇 물카에 그릇이라니 아, 방금 아, 방금 유독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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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가면 안될까 포션 있었으면 고민없이 눌렀을텐데 소주라가지고 타격용 인형 잔상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그 왠전 임마 왜 안나오는데 그건 제 본체입니다만 무난하구만 시폭을 먹어야 되나 불쾌를 먹어야 되나 신경독 2개니까 불쾌 먹자 소주 성랑껍 유물 수준 실험야 전설이다 제비 깝깝해지네 재고나 봐야되나 시폭을 singing 에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룡 감사합니다. 시청룡. 용기병도 잠을 자나? 고개. 라브 소소님 부원 감사합니다. 프로토스는 잠을 자는가? 신성님. 다블 규준. 나는 점쟁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꿀. 0. 0 곱하기. 0 곱하기. 향룡. 향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향룡. 향룡. 엔트로피드 소주가. 향룡. 고개. 깃은 앤. 저. 고개. 음.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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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산. 단사 신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향으로 턴 망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놀림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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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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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괜찮나 봐야 되는데 깼네 첫 번트 막았으면 됐지 이건 이겼 이겼 지 수고 이겼 사엘이 심장은 참 잘 자라 향로 향로 예 잘 먹었습니다 그래맨 얼굴 극형 아멘